지난 5세간 많은 감사가 있었지만 또 따뜻한 날씨로 인하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렸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그저께 같은 경우는 거의 봄의 쌀이 만연한 기운이었죠 그러나 우리 눈에 보기에는 괜찮아 딸지라도 우리가 일계부에 따르면 대기 중에 미세먼지도 많아 보였고 무엇보다도 이 초미세먼지도 많았다고 했죠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해악을 일으키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만 하더라도 변기보다 변기가 뭔지 아시죠? 변기보다 10배나 더 많은 세균들이 득실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땅에 있는 물질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마음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진실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실한 마음 이 진실한이란 헬라워 뜻의 의미가 재미있습니다 헬라워 단어가 조금 길데 헤일리 크리네스라는 단어인데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햇빛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심판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햇살에 밝히 비추어 보아도 더러움이 없다 라는 뜻이 바로 이 진실함이라는 뜻입니다 3장 전체에 이것과 비근한 구가 있다면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라는 표현이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라는 표현 즉 우리가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안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점들 흠들 추악한 부분들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년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리더들 리더들이 정치든 아니면 종교계든 겉보기 너무나 좋아서 우리가 많이 흠모하고 따라갔는데 그래서 책도 많이 사보고 정말 방송도 많이 들었는데 그러나 저들의 그 내면의 진실함이 드러난 순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낙마했습니까? 각종 범죄들 때문에 4년 전에 한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학위도 아니고 바로 마음이라고 그렇게 서 목사 마음을 정말로 가꾸시게 라고 충고했던 것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러하게 우리 사랑한 성도들이여 우리 이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잣대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을 그 진실한 마음을 어떻게 가꾸어 갈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가 오늘 충고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진실한 마음을 날마다 일깨우셔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베드로는 자신의 이 편지들을 통해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그 잠자고 있었던 진실한 마음을 깨우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한 마음이 깨어나서 이 세상의 거대한 불의를 분별하고 또 세상의 이 더러운 죄악들을 꾸짖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마음은 또 2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3장 2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야마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게 하려 하노라 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구약 성경 구약 성경 몇 권이죠 여러분? 39권 그 다음에 주대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명하신 것 이제 이 베드로 당시에 베드로 후서가 막 기록이 되었고 사도바울의 서신서들이 회람되기 시작했고 또한 복음서들이 이미 저작되어 돌아다니고 있었던 시절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이제 정경이 모아지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27권으로 곧 완성되기 직전이었죠 결국은 이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면 무엇을 기억하게 되냐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반대로 반대로 지금 방금 사도베드로는 베드로의 글을 통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고 한 걸 보면 성경이 되죠 베드로가 쓴 성경이 영감된 서신 두 개가 성경 말씀은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게 됩니다 결국은요 성경 말씀은 진실한 마음을 깨우게 하고 또 깨워진 진실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진실한 마음 하나님 말씀이 서로 보완하여 우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빚어가게 만듭니다 올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저도 제게 주신 말씀 모니터 위에 부착하고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목회 사육을 할 때에 진실한 마음을 계속해서 일깨움을 받게 됩니다 또 지난주에 참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한 젊은 부부가 자기를 위해서도 각각 예비 부부 예비 엄마 아빠였는데 각각 형제가 성경 말씀 받고 자매도 성경 말씀 받았습니다 이제 출산일을 두 개월 앞뒀기 때문에 제가 우리 태아를 위해서도 우리 뽑자고 그래서 이제 자매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받은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10편 139편 16절 17절 말씀이었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전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태아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된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부가 너무나 행복해한 채 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냥 부모로서 이 말씀을 통하여 진실한 마음을 받을 기회가 생겨졌던 거죠 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할 때에 부모가 아직 오지 않았어도 용감하게 강대성이 올라온 친구들도 있어서 참 도전도 많이 받았고요 어떤 아이는 제가 정말 고등부의 부흥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 제목 쓴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너무 짓눌려 있어서 아마 여러 요인들이 있겠죠 공부나 아니면 어떤 가정의 분위기나 아니면 친구관계 때문에 너무 눌려 있어서 얘는 너무 힘들게 사는구나라는 게 느껴졌던 아이 그런 아이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보는 관점 하나님의 햇살로 비추는 그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줘야 되죠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아이인지 또 창세전에 자신들이 택함을 받았고 또 보석보다 찬란한 인생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마음을 깨어나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아이들의 책상에 붙여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설령 자주 섞인 표현으로 흑수저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황금보다 더 찬란한 영원한 길을 걷는다는 것을 일깨워주셔야만 됩니다 진실한 마음 그것보다 더 소중한 보물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마음을 어떻게 가꾸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의 이 재림을 부정하는 문화 우리가 몸담고 있는 문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여러분 공부 학문 세계관들은 주님의 재림을 부정합니다 이 문화를 분별하셔야 진실한 마음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진화론 학자인 리차드 도킨슨 이분은 신에 대한 신앙은 유해한 망상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에 대한 신앙은 유해한 망상 그저 종교란 그저 해악의 원인이라고 모든 해악의 원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 진화론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자였으니까요 유물론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신화론에 심취하자 자연스럽게 인생에서 어떤 윤리적 근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허망하든 아니면 방탕하든 둘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어린 시절 제가 중학교 시절부터 저는 자살이 돼서 심각하게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요? 삶의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요 성경은 말세가 될수록 이러한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아이츠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만물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격변이 있었겠냐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굳건한 신념 종교적 신념이 있냐면요 과거로 입증되지 않은 종교적 신념이 뭐냐면 봐라 지금 이 상태가 옛날에도 있었어 지금은 이 세계상이 이러니 과거에도 그럴 거고 미래도 이렇게 갈 거야라는 굳건한 종교적 신념이 있습니다 왜요? 초월적인 인격의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무신론도 하나의 신앙인 것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의 재림을 부정하죠 우리 한글 성경에 주의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다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그의 강림한 약속이에요 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어? 만물이 그냥 이 상태로 흘러갈 뿐이야 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던 리차드 돈키슨의 분 제가 특정한 분의 그런 어떤 인격적인 거를 모독할 그런 의도는 없지만 그런 이분의 삶의 열매를 보게 되면 두 번 이혼을 한 전력이 있어요 두 번 이혼을 했고 또한 SNS상에서 망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태중에 나온 증후군 아이가 있다 그러면 낙태하라고 망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윤리적 기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주 탁월한 기독교 신학자와 토론을 할 때에도 다른 논리로 그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그렇게 뭐랄까요 토론의 그런 정도도 벗어나는 그런 발언으로 태도가 되지 아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일부러 있다 저들은 모든 사람들의 양심 속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 마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 이러다 죄받을까 나 이러다 벌받을까 그러나 이들은 심판 자체를 일부러 부정합니다 왜요?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뭔가 탁월한 학문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진화로는 주창한다 한들 저들이 내면 속에 있는 심판은 없어야 해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하니까 그 마음은 그들이 스스로 감추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고학년을 진학할수록 신앙을 잃어갈까요? 그것은 성경적 세계관이 구축되지 않아서입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학교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서울기독학교 교장선생님 오셔서 분명히 말씀했죠 교장사역 40년의 결론을 여러분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학교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방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들 다 망칩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기정사실로 가르치죠 아이들 윤리책을 보세요 4학년짜리 저의 큰애 사회책을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기초를 놓더라고요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의 기초가 인간의 어떤 자율성 자율성의 기초가 존엄성에 있는데 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써 있어요 소수자들 4학년 때 그렇게 나오죠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면 그 소수자 안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동성연애자들 기초를 이미 다 놓고 있어 이미 3, 4학년 때 그리고 나서 중고등학교 때 청년부 때 교회를 떠난다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늦어버렸어요 그럼 부모님들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학교 교과서 다 보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 보셔야 돼요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공교육은 여러분 다음 달에 전체 우리 학부모들에게 다 권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생명의 말씀사에 나온 교과서 속 진화론 바로잡기라는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교과서 속 진화론 바로잡기 이 책은 뭐냐면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도 얼마나 허구인지를 드러내는 책이에요 굳이 성경 말씀 드러내지 않아도 진화론 자체가 과학적 허구로 근거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모든 이들을 창조의 전도사로 세워야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고 회복되어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정하게 되죠 저도 진화론의 허울에서 고등학교 때 벗어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이 성경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들도 이 세상의 문화들을 제대로 분별해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들도 진실한 마음을 가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엽사를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경고를 합시다 이 세대를 분별하십시오라고요 시작 이 세대를 분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진실한 마음을 어떻게 갖고 가냐면요 날마다 회계를 실천하므로 진실한 마음을 성장시키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회계를 실천하므로 진실한 마음을 성장시키십시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지금 오늘 왜 하늘과 땅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을까요? 7절에 따르면 심판의 날 동일한 말씀 즉 노아홍수 시절에 대홍수로 온 지구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 심판의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는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오늘 하늘과 땅이 간수되었다고 합니다 간수되었다고 해요 그럼 우린 두 번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주님 분명히 2000년 전에 분명히 요한기시록 등지에 내가 곧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속히 오지 않고 계세요? 더 나아가? 주님 왜 이 세상에 불의가 이렇게 판을 치고 또 연초부터 터키 이스탄불에 테러가 일어나고 왜 또 세상에 그런 강자들이 약자들을 그렇게 억압하는 걸 왜 가만히 내버려두세요? 그래서 이런 자들도 있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냐면 있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면 틀림없다라고 새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3장 9절에 그 모든 생각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내립니다 3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지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아멘 아멘 다시 한 번만 이 본문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지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지체되는 약속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러게 주님은 자신의 심판을 지연시키시면서 모든 인류가 다 회개하여 멸망받지 않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늘과 땅 이렇게 여전히 온 인류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오래 참고 계십니다 고린도전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했죠 주님은 지금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난 수천년간 온 인류가 자신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고 모든 인류가 그렇게 자신에게 배역하고 불순종했어도 그러나 수천년 동안 주님은 단 며칠만 지난 것처럼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온 인류를 기다리고 계시죠 주님은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도요 마치 수천년은 홀로 기다리시는 것처럼 아파하며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표현에 주님의 사무치는 마음입니다 온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며 온 인류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앞서 말했던 리차드 도킨슨 회개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진화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님 영향을 많이 주었고 최재천 교수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런 어떤 토론 저의 그 유명세를 통해 진화론을 문화와 칼럼으로 얼마나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 정죄하진 않지만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하게 여러분 진실한 마음을 오늘도 더 갖고 가기 열망하십니까? 해답은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에 오늘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주님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마시고 주님은 홀로 수천 년간 기다리는 듯한 아픔을 안기지 마십시오 성자는 한 번도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성자는 죄를 지어도 즉각적으로 주 앞에 돌아오는 자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늘도 기다리시면서 내 마음 주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분들이 회개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시는 진실한 마음을 갖고 노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904년과 1905년 한성 감옥에는 그 당시에 고종황제의 폐위를 막으려는 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갇힌 분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904년과 5년도에 집단적으로 고위 양반들을 비롯한 40여 명이 집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펜젤러 선교사, 벙커 선교사, 게일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들은 이 성경과 전도 문서를 비롯한 150여 권의 기독서적을 감옥 내 도서관에 비치했습니다 가장 먼저 아펜젤러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승만, 훗날 대통령이 될 이승만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그가 영접하고자 첫 번째 고백했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들은 언제나 회심할 때 언제나 민족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유성준이라고 하는 분은 한문 성경을 읽으면서 도련히 가슴이 터지는 같은 느낌 속에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죄를 회개했습니다 또 김정식 이란 분은 무디의 설교집을 읽던 중 회심했죠 갑자기 내 마음에 기뻄이 차올랐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시어 내 영혼은 평안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을 남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상재 선생 정말 반듯하고 고든 지조로 그렇게 일제시대에 하나의 빛이 되셨던 분 중에 한 분 이상재 선생 그는 감옥의 멍성 밑에 있던 요한보금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21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책을 읽고 있는데 예수께서 내 앞에 서셨다 거룩하고 위대한 구세주였다 나는 지금까지 완전히 그를 잘못 알고 있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셨다 감옥 안에서 요한보금만 30번을 읽습니다 그리고는 석방을 통고받죠 석방되고 나서 이상재 선생이 집에 가는 도중에 이렇게 자신의 영혼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누가 나를 감옥에 가두었나 하나님께서 왜 감금하셨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하시려고 누가 멍성 밑에 요한보금을 두었나 보혜사 성령께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알렐루야 이들은 모두 다 보금을 통해 또 성경을 통해 자신과 이 민족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회복받았습니다 이들의 진실한 마음은 보금을 통해 더욱더 뜨겁게 타올랐고 훗날 이 모든 이들이 민족의 어둠을 밝히는 데에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올 한해 그 무엇보다도 진실한 마음을 갖고 가십시오 또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이슬과 돌이 청년들 청년의 가장 큰 무기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이 민족의 성각자들이 자신의 영혼을 향한 진실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회복받아 아버지 앞에 자기를 바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든 이들이 올 한해에 내 생에 어떤 한 해보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 진실한 마음을 지키고 진실한 마음을 성장시키는 진실한 한 해를 다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항상 진실케 내맘받고사 하나님 알게 닮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항상 진실케 내 맘받고사 내 맘받고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받고사 예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님에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자기 나는 지는 주는 토기자기 나는 지는 주는 토기장àng 나는 지는 나는 지는 날 잊은소서 날 빚으소서 기독하노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고기장이 나는 지금 주는 고기장이 나는 지금 날 빚으소서 기독하노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어 주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이렇게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맘 진실게 해 주십시오 내 맘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로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아버지님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세대에 끌려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님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을 목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오래 참으신 곧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님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버지님